화이팅! 뿜! 삐! 나이스! 나 제너로 갈 줄 알았지? 네? 나 제너로 갈 줄 알았지? 빌런 두 번이 두 번째 시도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멋있어! 캡피를 하였어요 정말 먼저 성공을 할 줄 알겠어요 다시 소리가 안 들죠? 땡?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죠? 원래 안 들리는 게 안 보여, 지금 무슨 소리예요? 되게 낯설거라, 지금 두 분이야, 지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선 인상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크랙터크! 안녕하세요, 사이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V LIVE을 주말에는 안 했으니까 적어도 이틀... 금요일... 금요일에 했잖아요 네 색조기 입점이 네, 3시에 했고 맞아요 그게... 금요일이었고 오늘? 오늘 월요일? 아... 투데이 지멘데이 오, 투데이 지멘데이 월요일 월요일... 월요 tasks 월요일...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난 여자일 줄 알고 갑자기... 아니... 일본... 일본어로 알았는데 까봐왔다 월요일... 월요일이 누가? 아... 뭐지...? 겟지우비... 겟지우비... 어? 겟지우비, 수요비! 칼요... 수요비야? 렛츠 요리 카우리 월 개치 요리? 일본 웍스 제품 중에서 개치비라고 있지 않아? 있죠 맞지? 하싸 아! 위대한 개치비 와 거기서 개치비에서 개치비 상품까지 갔다가 위대한 개치비까지 나 순간 머리 승한 거 알아? 렛츠 뷔 거 개치비 가면서 렛츠 뷔 커피잖아 와 거기까지 가요? 대박 형이 오늘 두뇌 회전을 처벌하네 이 형은 왜 계속 렉 관리했어요? 아 힘들었다 와 눈물났어 오늘은 제가 아까 케이터랑 계란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나긋한 브이앱으로 저희 항상 시끄러웠잖아요 네! 저희 항상 시끄러워서 이제 또 밤에 킨 겸 네! 또 형들 라인이랑 좀 의젓한 라인들이에요 이게 그쵸? 당연하죠 맞지 의젓한 형들 라인 사이퍼 형들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나긋한 나른한 이거 듣고 바로 주무시는 그런 브이앱을 어린이들의 형을 로그아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배우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게 최배우 탄생 소감 들으신다고? 나 오늘 오늘 이제 거기 제가 아는 이제 팬텀 스쿨 거기 이제 오늘 기타 하나 떴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 촬영을 한 지 조금 됐죠? 시작을 한 거는 그쵸 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다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단체로 하는 것보다 먼저 개인으로 하는 게 되게 이제 멤버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팬분들한테도 단체로 먼저 좀 더 보여드리는 게 그게 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환자가 되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실 형이 항상 심적이 압박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형이 항상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형이 거기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항상 축하하고 형이 이제 그 촬영을 시작하면 저희랑 같이 연습할 때 이제 새벽마다 지금 막 다가가고 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형을 막 더 걱정하고 응원해줬는데 응원해줬는데 형이 이제 한번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막 개인 활동을 시작해서 되게 우리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말할 때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축하만 했지 그래가지고 항상 촬영하고 오면은 우리의 소중함을 더 느낀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할 때마다 좀 감정도 받고 저희는 이제 항상 응원하죠 형이 형 혼자서 했다고 그게 형이 잘 되면 저희 싸이퍼도 좋은 거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때 한번 저희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죠 브이라이브에서 브이라이브에서 그래요? 왜 이렇게 브이라이브에서 형이 그냥 편한 대로 말하면 돼요 브이라이브에서 한번 제가 이제 어디 갈 때 항상 우리하고 빡먹을 때 그래서 어디 항상 싸이퍼마스크나 싸이퍼를 아 맞아요 그게 지금 걸 때 항상 이제 제가 마스크를 싸이퍼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홍보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이래가지고 자부심이 근데 이제 내가 잘 돼서 사이퍼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이퍼도 잘 되면 어쨌든 우리 다 같이 개빙이도 잘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책임감을 갖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혼자 그렇죠 혼자서 뭘 했을 때 더 많이 멤버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그렇죠 뭔가 내가 힘들고 내가 잘 못했을 때 옆에서 괜찮아요 뭐 했어요 형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힘내요 이런 물론 거기 이제 같이 해주시는 것도 그런데 우리 멤버들이 확실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운방 우리 처음 할 때 그렇죠 딱 첫 촬영 날 때 운방 첫 방 안 끌려 했던 게 생각 안 나요? 사녹했을 때 뭔가 하고 나서 연습 때는 분명 괜찮았던 거 같은데 막상 모니터링 보고 나니까 아 좀 더 표정 같은 것도 많이 이런 걸 해야겠구나 하는데 거기서 막상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당장 누군가 깨우실 수 있는 기계 없으니까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치?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편해서 재밌고 괜찮은데 혹시 사이퍼로 있을 때가 더 시너지가 나름 더 좋은 거 보여주세요 갑자기? 오케이 고마워 이런 스타트 좋아요 이런 나그타드 사이퍼 VL 좋습니다 형 스타트 잘 끊었어요 달달하네요 옥수수네 네 좋아 맛있죠 응 좋아 맛있죠 맛있죠 맛있어 알아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스윗하지? 오늘은 오늘은 좀 그런 나그타드 스윗스윗 나그타드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입씩 드세요 싫어 우리 데뷔한 70일이야? 오늘이 70일인가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제가 카톡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딱 돼요 오늘 71일입니다 어? 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전 71일이어가지고 아 그거 같아요 오늘이 70일인 줄 알았어 오늘이 71일인 줄 알았어 응 맞아요? 71일이 맞지 71일이 내가 카톡장에다가 해놨거든요 음 디데이 세는 걸로 저번에 틀렸지만 그 뒤로 바로 고쳤죠 아니 저번에 제가 제가 형이랑인가? 브이앱이랑 했는데 그때가 51일이었어요 응 근데 제가 맞아요 디데이 설정할 때 디데이 날부터 1일을 설정 안 해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도 50일이었던거죠 하루 덜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훈아한테 브이앱 때 어? 저 오늘 50일이던데 50일 말이라도 했던데 50일은 어젠데 해가지고 어? 아닌데 카톡 50일이던데 했더니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팬분들한테 들켜가지고 그래서 됐어요 아 사람이란 얘기를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봐봐요 이제 실패에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실패에 성공해 어머니 좋네요 오늘 정말 스위스위트한 방송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맞아요 이게 제일 필요한거 같아요 그게 팀이라는거죠 그쵸 저희는 혼자가 맞아요 내가 요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싸이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아 나 못하겠어요 진짜 나 답답해 이런 부분인지 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하 나도 요즘 우리 함께 브이라이브 하고나 할 때 재밌는건 재밌는데 혹시 심리적 압박이 있으니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제 심리적 압박이 온다는 재밌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좋은데 좋은데 아니 이게 뭔가 생각이 너무 많아 지금 알겠죠 첫 그리고 사이퍼대에 지금 사이퍼로 데뷔하고 나서의 첫 개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외부적인 거로도 그분 스태프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첫 사이퍼 얼굴이 이제 형이니까 그쵸 그치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걷었으면 좋겠고 근데 확실히 나는 우리 다음 앨범이 확실히 좀 더 잘되지 못했어 아우 그건 달라가지고 아니 일단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마 이거 방영할 때쯤 우리 뮤직컴백이랑 겹쳐가지고 아 그러면 진짜 좋은거죠 좋은거 사이퍼가 잘되면은 우리가 잘 우리가 잘되면은 우리한테도 다같이 좋은거고 그냥 나는 팀한테 항상 도움이 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어딜가서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딜 가든가 그냥 내가 사이퍼고 사이퍼가 나 저희 근데 너무 좀 진지하게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하다 항상 그쵸 봐봐 얘길 항상 우리가 시끄러울 땐 조금 진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지하니까 그 중간은 딱 맞춰야 돼 내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맞춰 중간은 지금 케이타한테 좀 맞춰줄거에요 케이타 그리고 진짜 케이타 올게요 한번 그리고 엠비티아 한번 다시 해봐 해보자 해달래 엠비티아 엠비티아 아닌거 같아 지금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제 밸런스가 딱 맞았을거에요 그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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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가끔씩 진지할 때가 많답니다 진짜요 진짜요 피형이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왜요? 근데 탄오빠 주인공이에요? 아 나 주인공이네요 제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탄이형은 어디가든 주인공이죠 아 무슨 소리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 형 빨간 바지 시강이래요 빨간 바지 시강이래요 자랑해주세요 빨간 바지를 좀 많이 입고 아니 이거 이 바지를 피형이 저희 지금 멤버들한테 다 말했거든요 이거 이제 같이 맞춰서 사자 이 바지 이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추천해줬어요 언니한테 추천해주고 해가지고 색깔을 봤는데 두 개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검정색이랑 민트색이랑 근데 이제 그게 품절인거에요 알고보니까 그래서 아 고민했는데 혹시 지금 얘기의 주인공은 빨간색인가요? 나도 빨간색 있는데 얘기의 주인공은 얘기의 주인공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바지를 못 산 저에요 아 그래요? 이거 언제 붙인거야? 근데 오늘 타는 형이 다시 보니까 재입고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봐야겠어요 내 방 당연히 이 형이 연습 을명이 연습복 추천을 많이 해줘요 옷을 많이 집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조만간 다 이런 같은 옷을 입지 않을까 나 오늘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왜 뺐어요? 어떻게 다 묻어봤는데 바로 걸렸어 바로 걸렸어 형은 케이터도 해줬는데 오늘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이거 떼라 떼라는 말만 하는데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게 포인트인데 계속 이거 떼라고 패션이 형이 패션인데 모르는데 다 휘영 옷 막 패션이에요 가끔 제 옷이 없어져요 보면은 애들이 입고 있더라구요 맞죠 저희가 이제 막 케이터 뭐지? 케이터도 막 주 범인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할 때 케이터도 이제 옷 입다가 아 오늘 뭐 입지? 아 오늘 현빈아 바지 입어야겠다 이러면서 제발 뭐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 애들이 막 태그나 이제 휘나 넣거나 아니면 케이터 거나 애들 거 입잖아 내 건 안 입는다? 옷이 없어서 아니 아니 아무도 안 봐 형께 너무 커서 그래 형포는 또 사이즈가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형 맞아? 왜? 맞지? 맞아 형 이쁜 거 많아요 근데 형 커서 안 맞아 맞아요 전 맨날 크롭 한 것만 입으니까 형 형도 못 입는 거 그런 느낌? 난 이거 옛날부터 내가 옛날에 연습할 때부터 젤스에서 봤던 거 남들은 내 걸 입는데 내가 남들 걸 못 입어 그러니까요 젤스 받아요? 아니 지금 안 받아 아니 그리고 이상한 게 저희 숙소에 그게 있어요 양말도도 있어요 맞아 아직도 못 찾았어요 맞아 제가 분명히 세탁을 하고 무대에서 양말을 이렇게 쫙 넣었거든요 다음날 하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반은 이제 피형이 자기 것 널려고 정리해줘서 저한테 반은 안 갖다 줬거든요 근데 반이 안 했다고 진짜 그래서 애들한테 하나씩 다 물어봤는데 애들은 자기가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한영도 사라졌대 맞 같은 게 사라졌대 맞아 이게 범인은 없고 그 양말은 사라졌어 내 양말은 어디 갔니? 범인 우리 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분 양말이 있었으면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 아니 근데 훔쳐봐도 아 근데 나는 지금 자기가 다시 왔다고 할게요 범인 찾았다 범인 찾았어 어디이십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왜요? 바로 안들어주면 지금 112에 시 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양말이라서 다른 거였으면 쉽지 않았을 거 같아 수건도 중요한데 수건도 없어주면 있단 말이에요 아 수건 아 수건 나야 형님 아 그리고 수건 같은 색이라서 맞아 나 아직 공부해가지고 내가 맞아 미안 괜찮아? 오늘도 아침에 하나 썼어 어? 아 진짜? 괜찮아? 맛있어? 근데 이제 수석 가면 다시 하나 쓸 예정이야 너 한 수건 어딨는데? 빨래 정도 있어 빨래는 언제 돌릴 건데? 언젠가 그랬어 수건도둑 도둑이 그래도 수건도둑을 찾아도 돼요 사실 거의 뭐 제게 팀꺼고 팀께 저희꺼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내가 서로서로 그게 이제 이 형이 보는데 어? 이쁘다 하면 이제 다음날에 좀 입고 이제 맞죠? 네 이제 다 조심스럽게 입는 거 하죠 나 상대방 곧 교시니까 벨론스의 왕자는 이렇게 입니까? 우와 이거 방송 끝날 때까지 하고 있으면 내가 햄버거 하고 햄버거 해서 사줄게 어? 어? 야 당일 셋으로 사주는 거 알죠? 아니요 케이트 그만 사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부터 제 말이 없을 아 뭐야 야 바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바로 끝내냐 아 진짜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계란 먹었거든요 계란만요? 계란 반취가 번개 제가 오늘 뭐 먹었는데요? 거짓말을 하려면 제가 오늘 뭐 먹었는데요? 오늘 폭식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먹었는데요? 덮밥 샐러드 덮밥 근데 그 덮밥에 쌈장 들어가 있는 덮밥 아니 샐러드 덮밥인데 샐러드 덮밥이 저도 좀 양심이 찔리긴 해요 덮밥에 저희 회사 앞에 샐러드 집에 덮밥이 나오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샐러드 덮밥에 돼지 목사 양념구이랑 쌈장이 나오고요 왜 샀고 샐러드 집이 있었어요? 저희 맨날 다이어트에 샀고 저희 먹는 거 젖자개? 네 젖자개 젖자개 근데 그 샐러드 덮밥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좀 샐러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먹으면 비가 불러요 원래 먹는 게 행복한데요? 근데 원래 배가 차야 먹으려고 우리가 활동생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떡볶이 먹고 싶다 아니 먹고 싶다고요 그냥 왜요? 왜요? 다시 한 번 말해봐 둘이 노니까 저희 둘이 노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노는 거예요 정말 사이포 궁식 장신저지 저 장신저지 빅츠는 뭐예요? 누구랑 냈어요? 빅츠? 저죠 나 혼자야 왜? 혼자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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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저도 사이포 장신저지죠 제가 세 번째예요 배신강 세 번째기는 첫째 둘째 셋째 둘째가 좀 이상한데요? 아 귀여워 옆에서 봐 양쪽이 있어 힘들어 와우 역시 표정연겐 대박이야 우와 대박입니다 와우 다들 오늘 뭐 하셨나요? 이제 잘 준비하고 누우시려나? 안 돼요 안 돼요 나긋한 과지가 안 끝났는데요 과지가 과지가 그 감정 뭔지 알죠? 나도 방금 일어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과지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나오는 과지도 있고 뭐 자기가 뭐 뭐지? 해야 돼서 뭐 고민이 있는 것도 있고 자 어떻게 보면 과지라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씩 끝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내는 어떻게 해요? 과 과제? 지금 나도 무슨 말하는 거 형라인 형라인의 막내가 지금 인생 저거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도 형라인입니다 형라인 형라인 자기는 할머니라서 열 실자 네? 아휴 무슨 나 연세가 어떻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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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엘! 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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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연, 연. 역시 엑트 다닼 엑트 달 dirt 다들 집 가고 있다고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host 지금 퇴근시간이시구나 퇴근과 야근이죠? 야근한 때 야심이네 귀보리 예쁜데? 야식hyd points 옛날과 닭발 집에 반대는 거예요 그것 파랑 Gente 어떡하네요 요즘 크라플 dotted 말로 저번에 제가 사왔잖아요 아 맞아요 다 먹었습니다 현빈 오빠 보라색 좋아해요 근데 현빈 오빠 진짜 보라색 많이 좋아해요 보라색 많잖아 보라색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근데 제가 색깔 있는 걸 좋아하긴 해요 옷 입는 것 중에서 저희 멤버 중에서 색깔 있는 옷을 좀 좋아하긴 해요 좀 밝은 색깔 옷을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좀 예 컨셉 맞게 좀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없는 옷들이 자꾸 형한테는 있으니까 입고 싶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별명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진짜 되게 좋은 댓글 봤어 탄 오빠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탄이 형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깔 물어봤는데 색깔은 파란색 좋아하고 근데 저는 그냥 색깔을 좋아해요 저는 빨간색인 케이터는? 진한 색깔 저는 진한 거 말고 비비드한 색깔 아 색깔? 저는 파란색 탄이 형은 블랙? 저는 블랙이랑 레드 블랙레드가 질리긴 해요 블랙레드가 질리긴 해요 파란색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 이뻐 팬 분이 팬 그 어떤 분이 만들어주셨대요 예쁘죠? 예쁘다 귀지가 상당히 많네요 되게 예쁘다 되게 뭐 천천히 되게 좋으신데? 이렇게 말고 처음으로 그려가지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팔짱 하나만 더 할래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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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좋은 댓글은 봤어요? 아니에요 넘겨요 엄청 빨리 좀 해봐요 다들 봤어요? 다들 봤어요? 못 봤는데 형이 한번 이걸 줄래요? 왜요? 사이퍼비주얼은 휘 와우 이거예요 맞게 아니에요 문현백이라고 휘영수 있는데 문현백 한글자로 오빠 넌 너무 귀엽다 그렇죠 우리 네 명이 다 오빠 할 수 있어 오빠 넌 너무 귀엽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하는 거죠 아니 저 오빠랑 넌이랑 두 명이 그냥 맘만으로 오빠는 나 그래요 아니요 저도 오빠예요 저도 오빠예요 저 오빠예요 귀엽네 저 오빠죠 형 서근 오빠 윙크 50번 해줄 수 있어 대박 형 50버로 왔어 50버 50버 나 언제 들어간 거야 형 혹시 뭐 안약 안약 필요해요 나 안약 못 넣어요 네? 안약 못 넣어요 진짜로요? 나 안약 넣을 때 현빈이가 넣어주잖아 나 눈에 렌즈 같은 걸 한 번도 껴본 적 없어 그때 한 번 치료를 할 때 강마 강마 저 오늘 서클레 시켰어요 맞아요 어? 한 번 어떻게 보냐 서클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게 이렇게 돼 안 낀 눈 꼭 갑자기 안 낀 노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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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장도 계속 서클렌즈 끄었잖아요 지금 알죠 응? 저 화장도 계속 끄었잖아요 넌 못 알아보면 돼 얘를 갈색해서 넌 사람들 눈 볼 때 한 번씩 사람들 볼 때 되게 신기했어 서클렌즈 되게 늦게 알았어 응 사람들 눈이 막 우리나라 사람인데 가까이서 보여달래요 눈이 막 파래요 으아 능년 서건 잘생겼다 서건아 누나라고 해주라 몇 살이야? 오우! 바로 말라버리기 힘들었어요 뭐 있는데 서클레 지켰냐고 이 얘기하시네 오늘은 좀 꾸미고 싶었어요 약간 꾸안꾸 느낌 여기 다 오빠니까 누나라고 해주세요 여기 다 오빠니까 누나라고 해주세요 여기 다 오빠니까 누나라고 우선 뭐 누나 안녕? 누나 안녕? 근데 뭔데? 우선은 한 번 해봐야겠다 여기가 다 이거 오빠인거죠? 그쵸 여기도 오빠인데 누나라고 해야죠 누나라고 한 번 해드려도 될까요? 누나! 싫어 형 후광 때문에 후광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참 안했어 정말 스위트하시네요 병균이 천자켓 몇 개인가요? 저 천자켓 좀 많아요 몇 개요? 한 5개 있나? 5개요? 그게 더 종료할게요 천자켓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 정도는 나아서 입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제 거 입고 왔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 거 다 입잖아요 그래서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 하루에 천자켓을 입어도 하나 정도는 하나밖에 안 입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뭐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천자켓을 입고 왔어요 정관님은 진짜 당당하시네요 그 천자켓들도 정관님 이렇게 나가고 싶을 거에요 맘대로 입어도 돼요 저도 입어도 돼요 다시 걸어만 주세요 전 다시 갖고 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 바지가 거실에 걸려져 있는 거 말고 뭐가 왔어? 뭐가 왔어? 뭐가 왔어? 뭐가 왔어? 네 어떻게 해야났다 작년 겨울에 우리 데뷔 전에 몇 쌤 때 혹시 제 검은색깔 롱코트 하시나요? 네 그거를 케이크 한 번 입었는데 야 옷이 바닥에 끌리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형 이 형도 끌리네 뒷 어 같이 끌려 야 안 끌려 안 끌려 안 끌려 오마이갓 나 이제 안진 키 좀 컸어 어? 어디가? 이 형이 진짜 안진 키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우리 그때 놀이공부 왔을 때 기억나? 그거 그만 얘기해요 진짜 잘 들어요 진짜로 또 이거 진짜 면허 술자리 얘기 지나가는데 아니 저희가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좀 억울하긴 하던데 휘영이 이런 의자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딩딩딩대는데 휘영이 혼자 이렇게 되겠는 거야 이렇게 휘영이 혼자 그래서 우리가 아 너 허리 펴야 했더니 빙보여 이러면서 아는데 휘영이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이 눈높이가 옆 테이블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 형 친구여 인사했더니 형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펌고 그 날은 형 너무 귀여웠어요 앉은 키도 그렇고 아니 형 맞아요 군련보가 좋았어 그 날에 군련리랑 사진 찍은 날이에요 아니 근데 거의 의자가 조금 푹 친해가지고 맞아요 들어가고 들어가긴 했는데 유독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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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영 아니 그 정도 진짜 이 정도였죠 진짜 생경도였죠 진짜 이 차이가 이 정도 진짜 귀여웠어 내가 병근한테 병근한테 자세한 소리를 똑바로 앉았는데 형 의자가 넌 되게 딱 붙어있고 그래서 뭐야 이거 아니 병이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길어졌네 어 맞아 맞아 진짜 딱 완전 그냥 우유겹다 비율이? 아 비율이 좋은 거죠 어 형 비율이 좋은 거예요 칭찬은 나 안증기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안증기 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우유 먹는 줄 안증기 키운 게 이제 상체가 훨씬 긴장해서 우유는 먹고 있어? 형 내가 그거 다시 탠탠? 그것도 먹을 거예요 이제 케이터도 먹고 있잖아 너 먹고 있어? 아니 잠깐 먹었었어요 먹지 마 잠깐 먹었었어요 뭐야 왜 막 내가 말했어 아니 케이터 텐텐을 모르니까 그러지 마 엄마 마음 아파 맞아요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걸 키는 거지 맞아요 키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앉은 키 어떻게 큰이에요? 네? 앉은 키 어떻게 큰이에요? 앉은 키요? 앉아도 그냥 뒤꿈추끔 드래곤 커져요 근데 똑같은데요? 케이터 놀리지 마세요 아 저도 참... 그러니까요 오마이갓 큰일 났다 처음 들었어요 저도 텐션이 높냐고? 당연히 높죠 저희 팀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저희 다 리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를 보고 배웠다 당연하죠 그건 좀 알죠 저예요 저를 리더예요 근데 앉은 키 가는 거 진짜 좋은 거야 진짜 귀여워? 네? 그렇게 맨날 놀려놓고 있어요? 에이 내가 또 언제 놀렸다고 네? 형은아 너 저기 유치원생 옆에 앉아서 보고 아 뭔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귀엽다고 말하는 게 아니 내가 키로 놀려도 아직도 안 놀렸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기억이 된다면 그 의자에 다시 앉혀서 사진 한 번 찍어서 다시 앉히다녀 아니 진짜 포로 형은 진짜 근데 진짜 그 의자에 앉은 휘영 모습이 진짜 귀여웠어 근데 또 롱패딩을 입어가지고 롱패딩 속에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날 시켰는데 돈가스 먹어가지고 쌀을 좀 앞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좀 억울했어요 이게 상황이 맞지 케이터가 지금 막는 됐는데 어떠니? 막는 데 어떠니? 막는 됐다고 하죠 그래서 어떠니? 케이터 너가 원희한테 주는 거 해줄게 혀형 혀형은 다예요 바로 보겠는데 바로 알았는데 뭐 좀 했지 여보서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여보서 케이터? 나랑 박스는 애링해 아니야 절대 아이가 아니긴 해 내가 이야? 내가 아이일 리가 없어 케이터가 아이라고 누구야? 너가 아이야? 일로와 네 저 INFP 아니 얘가 나로 내가 INFP인데? 형은 INFP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내가 초반에는 조금 INFP야 아니야 친해지면 친해지면 안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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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신곡 울리는 거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컴온 안녕하세요 마늘 뺏겼다 어 그런게 리얼 신만네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사랑해 아이고 도완아 당첨은 거 어떡합니? 아이고 이거 죽게 아이고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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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근데 너 왜 너 왜 탈모 입마인플로드 한 거야? 그 중에 공이 큰 것도 K-타입으로 맞아요 K-타입이 비트를 완전히 색다르게 바꿔줘가지고 하나 사이서 빗트박 해야 갈빰 맞다 아니, 스피트 해줬는데 좋아요, 어때? 하고 폰을 딱 보냈는데 햇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햇님,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치킨 김티콘 맞아요 아, 진짜? 치킨 김티콘 해줬어? 오, 그랬네 아, 고생하시면 좋나요 아, 그리고 난 다 같이 먹으라고 아, 근데 아직 안 썼어 아직 안 썼잖아 먹었대 어? 나도 먹었대 근데 혼자 숲에서 먹은 게 그거구나 설마 그거야? 언제 먹어? 깨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 그리고 케이트 형이 그쵸 마음에 케이트하고 고생했어요 아니, 작곡도 할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사이프라고 생각하고 사이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옷 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못 썼지? 제 옆에 없었던 거를 못 깨요 먹었어, 진짜? 저 여기서 먹은 거 네, 회사에서? 네 아, 혼자 새벽 남겼어 네, 근데 그때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회사 올래요? 회사 올래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은데요? 안녕히 잘못했네 안녕히 잘못했네 나를 이길 수는 없지 오이 또다시 여기 앉아있어 나 실컷 오, 안 먹은데 룸은 치킨 다 했어 오이 잠깐만, 또 이 치킨 혼자 끝났어 더이 다행위에서 케이터 쓴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웠어 엄마 그렇땅 나빳네, 나빳네 지는 저 같아 지는 저 같아, 지는 저 같아야 아, 갑자기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 먹고 싶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치킨 어? 다시 한 번 아, 치킨 먹지 말고 먹지? 나만 튀긴 건가? 다답해야지 어, 그럴 떡볶이? 인자 살쪄 응, 현만 튀겼어 그래, 떡볶이 아니야, 멈춰서 어때? 나 한 번 먹고 싶은데? 뭐? 비빔밥 내가 맨날 먹자 하지, 그거 맛있다, 좋다 고기 들어가는데 그거 회사인데 맞아요 맛있지 나마스테 케이터 치킨 혼자 한 마리 다 먹어 진짜 형도 보면, 어제 통닭 두 마리 다 먹은 거죠? 두 마리를 다 먹었다고요? 뭐야 두 마리... 거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 좋습니다 아 제가 어제 수트로 들어갔는데 통닭이 하나가 이렇게 공장인 거여서 아, 탄이 형, 통닭이 통닭 먹었네 어떻게 보면 통닭이 하나 있는 거여서 뭐지? 아직 안 먹은 거야 아니야 두 마리를 사와서 한 마리는 먹고 내가 잠깐 아, 지금 살짝 배 찼으니까 조금만 더 소화시키고 다시 하나 다 먹어야지 이렇게 잠들었어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먹었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니 형 통닭이 통닭 먹었네 그랬다가 뭐야? 통닭이 왜 있지? 그랬잖아 근데 이 형 잡으면 부디 아까 먹었어야지 선생님 왜 불러가지고 아, 너 못 먹었어 어차피 네? 못 먹었어 저는 어제 뭐 먹었지? 고기 먹었어 우와 제 최애 간식을 먹었죠? 여러분들 진짜 최애 간식 먹었는지 알죠? 그리고 지금 우주에 넣은 초코치 쿠키? 진짜 맛있어요 어쩐지 살 좀 쪘다라고요 고삭 와, 이거 맞지? 우리? 너 왜 좋아해? 너 진짜 좋아하잖아 우리 어떻게 쇼미 더 싸이크 한번 해 어때요? 쇼미 더 싸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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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 어떻게 되라고 지금 떼지더라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형한테 형한테 말 버리실게 뭐야? 좋지 쇼미 더 싸이크 쇼미 더 싸이크 쇼미 더 싸이크 쇼미 더 싸이크 오늘 진짜 싸이크 쇼미 더 싸이크 야, 진짜 이거,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지 지금 말해야 먹을 수 있어요 왜? 좋아 근데 저는 어제 원이랑 닭갈비 먹었어요 알죠? 제가 카카오 올렸거든요 닭갈비요? 왜 또 저랑 안 먹었어요? 형 갔잖아요 알았어요 쇼 난 안 갔는데 다 쇼 나 안 갔어 원 어디? 그래서 원이랑 둘이 먹었어요 그리고 집가서 제방 청소했어요 칭찬했어요 너방 청소했어요? 제방 청소했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청소한 것도 칭찬받아야 돼 그래서 많이 아이고 잘했네 엄마는 청소를 저는 청소를 안했어요 맞아요 같이 저랑 룸메이 청소를 안해요 진짜 제방 지금 칭찬할겁니다 저희 방금 포기했어요 형 근데 누구죠? 근데 형은 포기한게 아니라 형도 그렇게 쓰잖아요 시작은 제가 먼저 했어요 뭐야 이방은 진짜 신기해 아니 이방 원래 제일 깨끗했어 바닥이 안오르여 근데 태그랑 나랑 같이 잘 맞아 더러운으로 잘 맞아 서로 그냥 아니죠 저희는 그냥 맞을래는걸로? 자유로우면 아니 허물을 잘 벗어요 우리는 그거 알죠?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다가 조금 그런데로 가면 아파요 너무 어려워 몰라 아파요 보고 조금 그렇게 살다가 깨끗한 데로 오면 안 아파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 그렇게 지금 가만히 크시네요 그리고 케이타가 저희 방에 또 온무덤을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항상 케이타 이거 온무덤 언제 치울거야? 처음에는 이제 치운다 했거든요 아 치울게요 형 그래서 치운다 세 번 정도 부르니까 근데 형 여기 형 자리 안 차려도 괜찮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합리하라는거였어요 아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냥 온무덤 치워 저 방에 좀 깨끗해요 네? 안쓰니까 나 어제 나 어제 이 방에서 아니 자꾸 내 방에서 자 자기 침대 냅두고 나 1층 써요 2층 안 써요 나 2층은 안 써요 나 2층은 안올라 봐요 2층도 다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조하니 방 2층 침대에 현빈이 형 베개가 현빈이 형 베개 맞아요 제 마약 베개에 2층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느 순간에 누가 가져갔어요 그 1층 침대에다가 근데 제가 성격이 뭘 바꿔놓거나 다른 사이에 뭘 하놓으면 그냥 그걸 두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어? 오늘 현빈이 형 다 됐고 다 가져가야지 현빈이가 좋아 나이스 다 가져가야지 아 근데 그게 현빈이가 좋아 그 이후로 다들 그 베개를 1층 침대에서 너무 잘 쓰고 있더라고요 탄이 형도 항상 거기서 자고 케이 형도 거기서 자고 근데 제가 그 U자 베개에 좀 일각이 있는 게 옛날에 제가 연습생 할 때 현빈이 형 집에서 한 번 잔 적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그 U자 베개 한 번 쓴 이후로 맞아요 그게 진짜 애정 형이 기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서 저 휘영이랑 이렇게 셋이 다 같이 자가지고 휘영이랑 같이 같이 침대도 자고 밑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좀 딱딱하니까 제 베개를 양보해줬어요 근데 형이 눕자마자 진짜 피곤했는데 갑자기 중얼져버렸어 민아 베개가 마약이야 이 말을 진짜 자기 전국까지 갑자기 우리 눈을 떠들고 있다가 민아 근데 베개가 마약이야 진짜 진짜 신세계였어 와 되게 중독성이 있긴 해요 진짜 두 번 한 번 빠져나고 못 태어난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쓰니까 좀 포근해가지고 안구작이 좋고 배구작이 좋고 내 베개는 또 아 내 따뜻해진 느낌이라 룸메이트 어떻게 정했네요 저희 이제 잠깐만 잠깐만 룸메이트 끝나면 이제 각 좀 잡자 오케이 각 잡자 그거로는 불형이라도 이렇게 바로 말하면 또 안 듣다고 팬분들도 이제 안 듣다고 인터넷 내고 각 잡아야 돼요 각? 무슨 각각 캡처타임이라고 있어요 아 갈각이라고 말하면 캡처타임이라고 있어요 좀 저희 사이버 VF에 롤이 됐어요 아 언제 생긴거에요? 각이 저는 맨날 항상 캡처타임을 맞히는다라고 아 무슨 각각 레드 각 캡처타임 헐 너무해 좀 방금은 좀 너무 너무 대놓고 하긴 했어요 다음엔 이렇게 비교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저희도 오래하고 싶긴 한데 또 저희 막내들 있고 연습도 마주해서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야매추 한번 해드릴게요 야매추가 뭐 야식매추션 형 해주세요 한 명씩 한 명씩 타죠 원래 야매추는 그 곱창볶음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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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은 좀 음식에 관념이 있긴 해 내가 야전히 생각하는데 들으면서 까먹었네 전 족발이요 저는 닭발입니다 족발 먹다 화장실 갔어요 저는 타니 형은 했을 때 저는 타니 형 저는 타니 형을 수출한다고요? 저는 수제 햄버거 먹고 싶다 도완이는 근데 햄버거 진짜 좋아요 항상 퇴근할 때 보면 배달할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타니 형이 와야 캡처 타임을 하고 저희 사이퍼의 음식을 룰로 지켜서 이제 각을 잡는데 도완이 햄버거 때문에 운스 풀고 제가 반론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연습생 때 도완이 어머니가 저랑 도완이가 늦게 끝나가지고 같은 방향의 라티비 들어주시는데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 중인데 도완이가 형 햄버거 먹을래요? 했는데 제가 도완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어머니께서 도완이 형이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돼 도완이 형 그때부터 이러더니 한 10분 뒤에 혼자 청년에 이렇게 먹을 것 같고 도완이 형 도완이 형 도완이 울어 했더니 싫어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울더라고요 자 반론 그날따라 너무 햄버거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었다 안 울었다? 안 울었어요 그냥 삐진 거예요 뭘 삐져요 울었는데 진짜 안 울었어 형이 자꾸 울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V LIVE 싸우지 마시고 V LIVE 싸우지 마시고 저희 이제 잠깐만 한번만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V LIVE 할 때 저 나오면 그때 칭찬해 주세요 오케이 지금 칭찬 받았어요 아니 제가 댓글을 못 봤어요 저도 아 그러니 자 깨졌어요 가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하나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 할까요? 각 부터 만들어줘요 각 부터 만들어줘요 아무 각 부터 만들어줘요 아무 각 부터 상관없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저희 시그니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많아요 자 오늘 햄버거랑 같이 와 안녕 안녕